네 안녕하세요 체스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미하일탈에게 전술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스.컴 레슨 중에 미하일탈의 전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번역을 했는데 거기서 좀 재미있는 포지션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뭐 전술을 좀 한번 연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멈추고 잠깐 답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총 5개의 포지션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제가 일단 첫 번째 포지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도에 있었던 경기고요. 자 탈이 100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술을 찾을 때 팁을 좀 몇 가지 드리면은 일단 기물의 배치를 잘 보셔야 돼요. 기물들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대한테 위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술을 찾는다 그러면 그냥 막 수를 살펴보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것보다는 상대한테 위협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무조건 반응해야 되는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위주로 검토를 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 어떤 위협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걸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강제성이 높은 것부터 생각을 하면은 일단 상대 킹에 대한 체크 그리고 상대 퀸에 대한 공격 그리고 상대의 힘으로 잡는 것 등 이제 몇 가지 상대가 무조건 반응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일단은 상대 킹에 대한 체크를 봅시다. 지금 킹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뭐 나이트라든지 비숍 룩으로 공격할 수는 없고 자 퀸이 가서 상대의 비숍을 잡는 거 정도가 있겠네요. 자 일단 하나 정도 체크했고 상대 퀸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도 보겠습니다. 자 비숍이 가가지고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비숍이 이렇게 가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나이트가 움직여가지고 퀸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나이트가 올라가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네요. 그럼 뭐 잡을 수 있는 기물을 봤을 때는 이 비숍을 잡는 거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먼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우선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백이 기물을 따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인데 자 일단 비숍이 가가지고 퀸을 때린다. 자 이거는 좀 흑이 막아내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발성 공격들은 좀 이제 배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공격을 당했을 때 자 퀸이 도망가고 나면은 뭐 어디로 이렇게 도망가 볼까요. 자 도망가고 나면은 백이 그 다음에 연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대를 이제 강제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상대가 도망갈 수 있는 칸이 너무 많죠. 자 그러니까 퀸에 대한 공격은 일단은 위협은 만들었지만 일단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어디를 공격할까? 상대가 막을 수 없게끔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 비숍과 퀸에 대해서 두 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트가 들어가서 퀸도 공격하고 이러면 체크메이트 위협까지 같이 되니까 근데 이거를 흑이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어떻게 막냐면 퀸이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 나이트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킹이 도망가고 나면은 이제 나이트가 잡히겠죠. 자 이러면은 이제 전술이 실패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잠깐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이트가 올라가서 같이 공격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상대 킹이 있다 그러면 나이트 포크 전술이 가능하겠죠. 그럼 어떻게 상대 킹을 여기로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되고 자 그거는 퀸이 아까 들어가서 이제 상대 킹을 체크할 수 있었던 그걸 이제 떠올리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비숍을 잡고 끌어내고 나면 나이트가 들어가서 이제 포크로 승리할 수 있겠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백이 전술을 이용해서 상대 비숍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포크 전술 게다가 이제 상대를 이제 끌어들였으니까 이제 디코이 전술까지도 같이 활용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이 비숍이 하나 많으니까 일단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술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전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술에서도 미아일탈이 100으로 경기를 하거든요. 자 100에게 일단 최선의 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황을 먼저 봐야 되는데 내가 어떤 걸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무엇을 둘지에 대한 검토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흑이 위협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어떤 위협이냐면 당장에 여기 체크메이트 위협이 있어요. 자 비숍과 퀸이 동시에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체크메이트 당장에 상대한테 내가 더 강한 위협을 만들지 못하면 상대한테 체크메이트 당할 위협에 처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퀸도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둘 모두를 막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위협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가장 먼저는 퀸이 공격을 받고 있고 여기도 공격을 받으니까 퀸을 피하면서 여기 있는 C2 폰을 지키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퀸이 예를 들면 이렇게 뒤로 돌아와서 지키게 되면은 퀸도 안전해졌고 여기 있는 C2도 지금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퀸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와서 수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는 수비는 가능하지만 상대를 뭔가 잡아낼 수 있다거나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술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전술적인 부분을 찾아 봅시다.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위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더 큰 위협을 만들게 되면은 또 이제 승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어떤 위협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는 지금 상대가 우리한테 체크메이트 위협을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상대한테 체크 혹은 체크메이트를 곧장 만들어야 승리를 하거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수비를 할 게 아니라면은 상대 킹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전술 문제에서는 상대 킹에 대한 체크가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전술의 위력이 높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 딱 포지션을 봤을 때는 체크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굉장히 좋은 팁이 됩니다. 자 일단 체크를 보면은 일단 나이트가 이 폰을 잡고서는 킹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퀸이 상대의 폰을 잡는 것도 가능해요.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보를 먼저 모으셔야 돼요. 지금 룩이 서로 간에 대치가 되고 있네요. 근데 룩이 잡는 거는 지금 체크가 아니네요. 지금 상대 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룩을 잡고 있으면은 그냥 체크메이트로 오히려 흑이 승리를 할 거예요. 자 이것도 일단 볼 수 있고 룩이 지금 여기를 잡아주고 있고 지금 상대 킹에 움직일 수 있는 칸이 별로 없네요. 자 이것도 일단 정보로 일단 얻어두시면 됩니다. 자 비숍은 아직 전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쓸모가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체크를 좀 검토해 봅시다. 이제부터 수읽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보자마자 이제 기물들을 막 움직여 가면서 수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일단은 얻고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판단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나이트로 체크하는 거 검토해 봅시다. 일단 뭐 수읽기를 하지만 일단 기물을 움직여 가면서 한번 볼게요. 체크했을 때 상대가 막겠죠. 뭐 폰으로 막을 수도 있고 비숍으로 막을 수도 있고 자 일단 폰으로 한번 막아 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은 백이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나라고 봤을 때는 딱히 없어 보여요. 지금 그냥 이 위협을 막아서 퀸이 도망가는 게 최선의 수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일단 실패로 돌아갔고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다른 체크를 살펴봅시다. 자 퀸으로 이걸 잡고 들어가서 체크가 들어가면 지금 킹이 달아날 수 있는 칸이 없으니까 무조건 상대가 룩으로 잡아야겠죠. 이거는 강제수예요. 강제를 당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상대가 룩으로 잡으면서 우리 퀸을 잃게 되는데 근데 하나의 변화가 생겼죠. 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아까 룩을 잡았을 때는 룩이 있어가지고 체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메이트를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룩을 끌어냈기 때문에 룩이 들어가면서 체크하고 이러면 상대 킹이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없고 뭐 예를 들면은 룩으로 막는다. 그럼 체크메이트로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일단 정답은 퀸으로 폰을 잡고 들어가는 게 일단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전술 문제도 살펴봤고 다음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1963년도에 탈의했던 경기 중에 나온 포지션이고 여기서도 100의 차례입니다. 100이 어떤 수를 두면 좋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술 문제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뭘 한다? 체크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게다가 상대 킹의 움직임이 많이 제한을 받고 있네요. 지금 어떻게 하면 상대 킹을 공격할 수 있을까? 지금 체크의 가능성은 이렇게 지금 퀸으로 폰을 잡고 들어가는 거랑 룩으로 폰을 잡고 들어가는 거 두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른 정보도 일단 수집해 봅시다. 일단 여기 있는 퀸이 공격을 받고 있고 나이트까지도 잡힐 위기에 처했어요. 이거는 둘 모두를 지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이 룩을 때리게 되면 이렇게 기물을 일단 잡아내고 퀸은 지금 지켜지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100이 지금 백랭크에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퀸한테 잡히고 나면 퀸을 되잡았을 때 룩이 백랭크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 모두를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데다가 지금 백랭크까지도 위협에 처해 있으니까 100이 좀 빠르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문제와 똑같이 뭔가 상대 킹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대 킹을 공격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 폰이 지금 지키고 있긴 한데 나이트가 상대의 움직임을 막아주고 있으니까 자 룩으로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걸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잡게 되면 상대가 당연히 폰으로 잡을 테고요. 왜냐하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칸이 없으니까 잡았을 때 우리가 퀸으로 잡게 되면은 아 곧장 체크메이트로 끝납니다. 자 이게 그냥 두수 체크메이트로 되게 간단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그냥 두수니까 찾고선 끝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상황 자 왜냐하면은 전술 문제에서 이거를 찾아봐라 전술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 이게 실제 경기에서 내가 막 공격받고 있고 지금 그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이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보를 수집하고 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백랭크도 문제가 걸렸고 내 기물들이 공격을 받고 있구나. 자 그걸 인지하고 나면은 어 카운터플레이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술을 찾는 거죠. 이게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수 체크메이트로 배기 승리를 거두면서 어 일단 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에서도 탈이 100으로 경기를 했거든요. 자 어떤 수를 두면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상대한테 위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정보를 먼저 수집하셔야 돼요. 자 일단 100이 폰이 하나 많아요. 지금 폰이 100이 4개를 가지고 있고 자 흑은 3개만을 가지고 있네요. 뭔가 안 지켜지는 기물이 있을까 혹은 어떤 체크의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지금 당장에 체크는 없어요. 지금 흑의 킹을 공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안 지켜져 있는 기물은 여기 있는 룩이 있네요. 얘를 좀 공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공격하려고 봤더니 지금 나이트가 여기 룩과 서로 간에 위치가 돼 있어서 자 나이트가 이동하면 룩을 때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나이트가 핀에 걸려서 오히려 우리 룩이 잡히게 될 겁니다. 자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이동하면 또 다른 위협을 만들 수 있을까 보니까 흑의 킹이 움직일 수 있는 칸이 많이 없어 보이네요. 자 일단 킹의 안전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 풀 때도 이 상대 킹의 안전, 체크의 가능성을 보라고 했던 부분도 대개의 경우 상대 킹에 대한 공격이 이제 전술의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근데 지금 킹이 움직일 수 있는 칸이 여기 두 칸밖에 없어요. 이 두 칸만 잡으면 체크메이트로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어 그럼 이 두 칸을 잡을 수 있는 게 뭔가 나이트를 배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나이트를 어디로 가져가면은 이 킹을 딱 공격해가지고 체크메이트가 될까 보니까 여기는 E7칸이 보이죠. 나이트가 딱 E7칸에 가게 되면은 체크메이트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E7칸으로 어떻게 갈까를 보면은 자 위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자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얘가 움직였을 때 상대 룩에 대한 공격을 같이 넣어줄 수 있습니다. 체크메이트 위협과 룩에 대한 공격을 같이 넣는 거죠. 두 가지 위협을 만들어서 상대가 둘 모두를 막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수익기가 들어가는데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나이트를 E7칸에 배치하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위로 가는 걸 한번 택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룩을 지키면서 이것까지 막아야 되거든요. 자 둘 모두 가능한 수가 있는가 라고 봤을 때는 룩이 나이트를 잡는 방법이 생기죠. 아 이러면은 전술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배제를 하면 되고요. 아 요거는 지금 통하지 않는구나. 그럼 이제 다른 한쪽을 봐야겠죠. 나이트가 D5를 경유합니다. 체크메이트 위협도 만들었고 지금 룩에 대한 공격도 같이 넣었어요. 상대가 우리 룩을 잡으면 우린 체크메이트로 승리할 거고요. 자 그렇지 않고 체크메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뭐 킹이 달아난다. 이러면 상대의 룩을 잡으면 되겠죠. 자 이러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이트가 가는 칸을 룩으로 막으려고 간다. 이것도 지금 나이트한테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지금 다 이제 막혔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는 상대가 나이킹을 공격하면서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근데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위협이 동시에 생겨나면서 이거는 백이 다음 주에 체크메이트 혹은 이제 룩을 잡으면서 일단은 경기를 따낼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문제에서도 미아일탈이 백으로 경계하는데 지금 체스보드 상에 큰 불균형이 있어요. 보시면 백은 룩과 퀸을 가지고 있고 흑은 룩 두 개랑 비숍, 나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흑도 기물이 꽤 많기 때문에 일단 뭐 크게 불리하다고 까지는 보기가 힘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하면 백이 또 기물을 따낼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그 과정을 또 밟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체크를 검토를 해 봐야겠죠. 상대 킹이 좀 노출돼 있으니까 얘에 대한 지금 공격인데 룩이 들어가는 거 지금 가능하긴 한데 여기서 지금 잡히겠죠 상대한테 일단은 기물들이 잡힐 거고 폰으로 올라가는 것도 체크는 가능하지만 킹 또는 이제 나이트한테 폰이 잡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퀸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긴 나이트한테 잡혔고 자 퀸이 요렇게 내려가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서 측면에서 공격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비숍한테 잡혀 있고요. 자 그럼 요 체크를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요 체크가 들어갔을 때 흑의 킹이 움직일 수 있는 칸이 꽤 많거든요. 보시면은 요 체크를 딱 당했을 때 흑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말은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거는 어 수 읽기가 좀 이제 좀 까다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생기니까 딱 이걸 했을 때 상대가 할 수 있는 수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수 읽기 하기가 가장 좋죠. 그래서 요런 딱 수 읽기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조금 어 보류를 합니다. 더 좋은 다른 기회가 있는지 조금 더 확실한 것들이 있는지 체크하고 요거 이제 마지막에 보는 게 굉장히 좀 이제 추천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체크의 가능성 하나 정도는 남겨두고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봅시다. 전술 문제라고 하는 게 상대 킹에 대한 체크메이트도 있고 상대 기물을 잡아야 되는 것도 일단 좋은 전술이기 때문에 상대 기물을 잡을 수 있는 어 이제 가능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어 특히나 우리가 퀸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퀸이 없을 때는 이 기물 간의 연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킹이 좀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기물 간의 연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어 전술적으로 취약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지금 공략할 수 있을까 보면은 지금 룩들이 안 지켜지고 있죠. 나이트는 비숍을 지키고 있고 비숍도 잘 지켜지는데 얘들이 좀 이제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근데 왼쪽에 있는 룩은 이 대각선이 우리 폰한테 막혀가지고 공격하기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이 포크가 있긴 하지만 이걸 해서 뭐 예를 들면 킹이나 나이트를 끌어낸다고 해도 퀸이 곧장 이쪽에 넘어가 줄 수 있는 뭔가 길목이 또 없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룩을 좀 공격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비숍이 여길 막아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비숍을 제거한다고 그랬을 때 비숍을 제거하면 퀸이 지금 체크가 가능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지켜지지 않는 룩까지도 같이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게 이 비숍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의 기물들의 조화를 이뤄주고 있는게 이 비숍이니까 이 비숍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퀸이 침투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제 룩이 5점이고 비숍이 3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룩으로 비숍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수일기를 해볼게요. 룩으로 비숍을 잡는다. 이러면 상대가 비숍을 잃었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죠. 나이트 또는 이제 폰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나이트로 잡으나 폰으로 잡으나 나이트로 잡게 되면은 퀸이 침투하면서 킹에 대한 체크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체크의 가능성 게다가 이제 지켜지지 않는 이제 룩을 공격을 하면서 얘가 도망가거나 나이트로 막는다 이러면 이제 룩을 잡아낼 수도 있고요. 자 그렇지 않고 상대가 폰으로 잡는다. 이래도 똑같죠. 퀸이 들어가면서 이제 더블어택으로 상대의 룩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검토해야 되는 건 상대가 잡지 않았을 때 잡지 않고 우리에게 더 강한 위협을 만들 수 있는가 뭔가 체크의 가능성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숍을 잡았고 상대가 이걸 안 지키면은 이제 룩을 그냥 살려버릴 거예요. 자 이러면 비숍 하나를 공짜로 먹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이 성공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미아일탈의 경기에서 나온 한 5개의 전술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체스.컴 미아일탈의 전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레슨을 번역을 해놨으니까 총 24개의 전술 문제들이 있어요. 자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